이번 시간에는 pandas에서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어떻게 다루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셀에 세 가지 라이브러리를 임포트를 했는데 이 세 가지 라이브러리는 거의 항상 임포트를 하는 겁니다. numpy, pandas, map.lib.py.plot 그래서 얘를 임포트를 하고 그리고 pandas에는 데이트레인지라는 그런 펑션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파이썬에서 range라고 하는 애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배웠을 겁니다. range 하고 여기를 쓰려고 보면 range를 우리가 보통 range 5 하고 이렇게 쓰지만 사실 이 range는 start, end 그리고 어떤 간격이라고 하는 것을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2부터 시작하고 5까지 가는데 이 간격은 3개씩이다. 2부터 10까지 간격은 3개씩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떤 range 오브젝트가 만들어지고 얘가 실제로 어떤 값이 들어있는가를 보려면 얘를 list로 표현을 해다오 라고 하면 여기 보듯이 2가 있고 그 다음에 3개 띄어서 5가 있고 그 다음에 3개 띄어서 8이 있고 그래서 이 range에는 뭐가 다르느냐 하면 start, end 그리고 몇 번째씩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애를 넣어줘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pandas에는 date range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날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적혀 있는 걸 보면 start가 당연히 있어야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면은 날짜의 형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2024년 2월 22일 그리고는 얘도 당연히 end를 적을 수가 있는데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은 내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난다 라고 적을 수도 있고 또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여기에 period 10번 그래서 10개의 숫자를 만들어다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뭘 만드는가 보면은 여기 2월 22일, 2월 23일, 24일 하면서 10개의 데이터가 들어 있어요. 그리고는 특이하게 끝에 보면은 frequency하고 d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d는 day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일, 23일, 24일. 그래서 마치 여기에 있는 이 frequency라고 하는 방금 전에 이 range라고 하는 함수에서 봤듯이 range라고 하는 함수에서 봤듯이 start, end 그리고 그 각각의 간격이 얼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frequency로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어진 데이터가 날짜일 때는 사실은 이 frequency를 특이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여기에 다른 애를 보면은 똑같이 2024년 2월 22일 날 period는 10개 해서 내가 10개의 날짜가 필요한데 frequency를 m으로 하겠다 라고 한 다음에 얘를 실행을 시켜보면 이번에는 2월 29일 특이하죠. 왜냐하면 난 2월 22일부터 시작하겠다 했는데 그 달의 말일, 특히 2024년은 6년이어서 2월달이 28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9일로 끝나는데 그것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3월 31일, 4월 30일 하면서 각 달의 끝나는 날로 10개의 데이터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데이트 타임 인덱스예요. 그래서 얘는 사실 어디에 쓰일 거냐면 pandas의 인덱스로 사용하려고 할 때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이제 드는 생각이 month라고 했더니 각각 말일을 보내주는데 혹시 각 1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2월 22일부터 시작하는 날짜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있는 날짜 중에 각 달의 1일로 시작하는 애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 있듯이 2024년 2월 22일 period는 10개인데 frequency를 뭐라고 적냐면 month의 start예요. 그래서 ms라고 적어주면 얼핏 생각하면 2월 1일부터 나와야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2월 22일을 시작해서 가장 빨리 돌아오는 3월 1일이 첫 번째 숫자가 되고 그 다음에 4월 1일, 5월 1일 하면서 10개의 숫자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얘는 기본적으로 인덱스로 쓰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애이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때 데이터 프레임을 직접 손으로 만든다고 하면 보통 이런 일은 별로 없지만 내가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PD 데이터 프레임하고 아무것도 안 넣으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내가 뭘 넣어주냐면은 기본적으로 인덱스하고 여기에 인덱스 그리고는 데이터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덱스만 넣어주는 것만 한번 해보면 여기에 인덱스가 있는데 인덱스로 하필이면 내가 방금 전에 사용했던 PD 데이터 레인지 스타트 페어리이드 프리퀸시를 가지고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면 여기에 3월 1일, 4월 1일 하면서 얘가 팬더스의 인덱스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애가 될 겁니다. 근데 인덱스만 있으면 별 의미가 없어서 일단 여기다 그러면은 데이터도 같이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넣는 것은 데이터 레인지는 내가 먼슬리 스타트 인덱스라고 하는 변수를 받아놨고 그 다음에는 지금 여기가 10개의 숫자이기 때문에 10,3 하면서 그냥 랜덤넘버를 제너레이트 시킨 애를 그냥 랜덤데이터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10개의 로우를 갖고 3개의 칼럼을 갖는 그런 랜덤넘버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는 인덱스로는 먼슬리 스타트 인덱스고 그리고 데이터로는 랜덤데이터를 넣어서 보면 이번에는 가장 왼쪽에는 날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0번, 1번, 2번 하면서 3개의 칼럼이 만들어져 있죠. 이 칼럼의 이름은 내가 아무것도 안 주면 디폴트로 이렇게 0, 1, 2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만든 데이터 프레임의 인포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데이터 프레임인데 여기가 데이터 타임 인덱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그리고는 칼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덱스를 데이터 타임으로 만들어주지 않고 그냥 내가 pandas 데이터를 만들려고 하는데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데 데이터로 그냥 랜덤넘번만 줬다 하면 얘도 여전히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듯이 이 왼쪽에 인덱스가 그냥 0, 1, 2, 3, 4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만든 애의 인포를 살펴보면 인덱스의 종류가 다르죠. 여기에는 range index라고 들어가 있고 우리가 데이터 타임을 사용을 해서 만들 때는 데이터 타임 인덱스의 인덱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타임 시리즈를 생각하면 굳이 여기에다가 꼭 날짜를 넣어야 되나 그렇게 넣으면 그리고 특히나 여기에 있는 인덱스가 타임 데이트 인덱스이면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해야 할 일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서 이런 메소드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보기 위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이렇게 일일이 손으로 만들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뭘 쓸 거냐면 여기 있는 yfinance 라고 하는 어떤 라이브러리를 임포트를 할 겁니다. 야후 파이낸스는 야후 파이낸스는 야후 파이낸스라고 해서 야후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주식의 데이터들을 모아놓은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트에 데이터를 가지고 오려고 사람들이 이런 yfinance 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만들었고 콜앱을 사용하면 yfinance는 디폴트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import yfinance 그리고 f 해서 얘를 그냥 불러다가 쓰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콜앱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러면 yfinance를 인스톨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인스톨 시키는 방법은 pip install 그리고 yfinance 하면 가서 다 찾아옵니다. 무슨 데이터를 볼 거냐면 여기 있는 두 개의 회사의 주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름에서 여러분들이 짐작을 할 수 있듯이 첫 번째에는 구글이고 두 번째에는 애플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불리우는 이름을 가지고 티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각 회사들이 주식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으면 그 회사에 상장되어 있는 그 주식에다가 그 회사의 이름 전체를 쓰는 게 아니라 그 주식 시장에서 걔를 대피할 수 있는 심벌을 줘요. 그래서 구글은 하필이면 g-o-o-g-o 그리고 애플은 하필이면 a-a-p-l 입니다. 그래서 이 yfinance는 사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여기 yfinance.download 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 티커를 넣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티커가 지금 구글하고 애플이니까 당연히 구글과 애플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겠죠. 그래서 얘를 티커를 정하고 그리고는 언제부터 가지고 오라고 기간을 내가 설정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하는 데이터를 예를 들면 2020년 1월 1일부터 가지고 와라. 그리고 물론 끝나는 날짜도 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한번 가장 현재 날짜까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auto adjust equal true 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일단은 얘가 없는 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얘가 없는 버전으로 그냥 다운로드를 하면 이게 데이터를 다운로드를 받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2020년 1월 1일부터 달라고 했는데 데이터는 2020년 1월 2일부터 있어요. 왜냐면 1월 1일은 한 해의 첫날이어서 이달은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후 파이낸스 데이터는 주식시장 데이터가 있는 날짜만 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1,084개의 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직접 해보면 이거보다 로우가 더 늘어나 있겠죠. 왜냐면은 시간이 더 흘렀을 테니까. 그리고는 뭘 가지고 오는가를 보면은 여기에 하나가 어저스티드 클로즈가 있고 여기에는 클로즈 하이 로우 그리고 오픈 볼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있는 4개예요. 그래서 주식시장의 데이터를 1단위로 받으면 항상 4개의 숫자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처음에 이 주식의 가격이 얼마로 시작했다. 그날의 시가가 얼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클로즈는 그날 주식시장의 이 끝나는 순간에 마지막으로 거래된 가격이 얼마다. 하면서 종가가 얼마다. 그리고 그 하루 중에 가장 높았던 금액이 얼마고 가장 낮았던 금액이 얼마다. 라고 해서 이렇게 클로즈 하이 로우 오픈 이렇게 4개의 값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있는 볼륨은 그런 거래가 몇 개가 일어났다. 라고 해서 여기에 있는 숫자들이 그 거래의 횟수죠. 몇만 주가 거래가 됐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보듯이 구글 그리고 여기에 애플 그리고 구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하나가 더 있는데 Adjusted Close 라고 하는 값이 있어요. 이 Adjusted Close는 이건 주식이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배당을 받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배당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주식이 서로 분할이 됐다든지 합병이 됐다든지 이런 과거의 역사적인 일들을 반영한 가격이 여기에 있는 Adjusted Close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Close는 진짜 그날 2020년 1월 2일 날 진짜 그 주식의 가격이 75.087이었는데 이게 나중에 일어난 어떤 일에 의해서 그때의 가격을 다시 계산해 보니까 사실은 73.05에 해당하는 가격이더라 라는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들려보기 싫으면 그냥 여기다가 Auto Adjusted Equal True 라고 하면 이 Close 값이 실제 값이 아니라 Auto Adjusted 되어 있는 값을 Close 값이라고 여기다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 여기서 봐야 될게 내가 넣어줄 때 순서는 Google, Apple 이렇게 넣어줬는데 여기는 Apple, Google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알파베티컬 오더로 소팅을 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만듭니다. 사실은 하나의 문제는 이게 멀티인덱스예요. 이 Close가 이 두 개에 해당하고 이 High가 이 두 개에 해당하고 해서 여기 있는 값들을 보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 조금 이따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운로드를 받으면 여기에 보이는 거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하려면 얘를 어떤 변수에 받아야겠죠. 그래서 여기 DL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그냥 두 개 중에 두 개가 컴플리트 됐다 라고 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 DL의 헤드를 보면 우리가 원하는 값이 있고 그리고 얘의 인포를 보면 자 여기에 데이트 타임 인덱스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야후 파이낸스에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으면 여기 있는 이 날짜처럼 생긴 애들이 스스로 데이트 타임 인덱스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컬럼 네임들을 보면 컬럼 네임들이 아까 내가 이야기했듯이 멀티 인덱스 컬럼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클로즈 애플 클로즈 구글 뭘 의미하는지는 당연히 알 겁니다. 그 다음에 하이 애플 하이 구글 이렇게 해서 여기 전부 다 10개의 값이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컬럼들을 보면 이게 멀티 인덱스 컬럼이어서 이게 되게 귀찮아요. 사실은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두 개를 받아서 그렇지 만약에 내가 하나만 받겠다. 여기에 보면 내가 그냥 야후 파이낸스 다운로드 를 하고 스타트 데이 주고 오토 저스트 트루 그리고 인포에서 하나만 받으면 사실은 컬럼이 그냥 오픈 하이 로우 클로즈 볼륨 하면서 왜냐면 이거는 애플 주식이니까 멀티 컬럼이 아니라 그냥 우리한테 필요한 값을 딱 이것만 주는데 지금 우리가 두 개 이상을 받으면 항상 멀티 컬럼으로 돌려줍니다. 그래서 그 멀티 컬럼으로 돌려주는 것을 해결하는 하나의 쉬운 방법이 뭐냐면 다음과 같은 문장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DL 컬럼스 DL 컬럼스가 누구냐면 얘네 이렇게 두 개 두 개씩 큐플로 묶여 있는 애들을 리스트 컴프리엔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DL 컬럼에서 하나를 가지고 와서 하나를 가져오면 첫 번째 여기 있는 클로즈와 AAPA를 가져오겠죠. 그리고 그 둘을 조인을 시켜라. 조인 시킬 때 누구를 조인 시키냐면 이 언더스코어로 조인을 시켜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실행시키고 난 다음에 DL을 보면 여기가 한 줄만 존재하는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름은 원래 위에 붙었던 이름과 그 다음에 회사의 이름 위에 붙었던 이름과 회사의 이름 이런 식으로 이게 바뀌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인포를 보면 이번에는 이 컬럼네임들이 튜플이 아니라 그냥 모모 언더스코 누구 모모 언더스코 누구 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쓰면 좋은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세이브를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또는 다른 사람이 만들어놓은 파일에 있는 데이터셋을 내가 가지고 온다. 라고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서 템프다.csv 라고 해서 하는 이름에다가 DL 언더스코어 세이브가 됩니다. 세이브가 어디에 있는가 보면 여기에 폴더를 누르면 템프다.csv 라고 하나가 있고 얘를 더블클릭을 해보면 이쪽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데이터가 이 csv 파일 포맷으로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그런 csv 파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우리가 할 얘기를 한번 해보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이 템프다.csv 파일을 주면 내가 그 템프다.csv 파일을 받고 걔를 read.csv를 이용해서 Panda 데이터로 데이터셋으로 가지고 오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걔를 데이터 프레임 해서 df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읽어봤고 그 df의 인포를 보면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여기 인덱스가 바뀌어 있어요. 근데 이게 왜이렇게 하면서 그 df의 헤드를 보면 여기가 0이에요. 0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지고 오면 아무 생각 없이 가지고 오면 이 데이트조차도 얘가 첫 번째 컬럼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 그냥 인덱스는 0, 1, 2, 3, 4 이렇게 되고 여기 지금 보면 여기에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10개의 데이터 10개의 컬럼 그리고 데이트까지도 컬럼이라고 생각해서 11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인덱스 컬럼이 누군지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인덱스 컬럼이 0번이 인덱스 컬럼이다 라고 한 상태에서 얘를 불러오면 이번에는 데이트가 인덱스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잘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사실은 이게 잘 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 데이터를 디에프라고 받아왔기 때문에 df.index 라고 하는 애를 실제로 쳐보면 인덱스 하면서 이렇게 해서 아 이게 날짜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날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인덱스의 0번을 보면 오 이거 2020년 1월 20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데 그의 타입을 보면 얘는 스트링입니다. 타입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틀림없이 이 pandas를 다운로드 받은 때는 얘가 데이트 타임 인덱스로 다운로드를 받았는데 야우 파이낸스를 통해서 얘를 세이브를 하고 났더니 세이브한 애를 불러오면 그때는 얘가 다시 스트링으로 바뀌어 있어요. 왜냐면 csv 파일은 얘가 타임 스탬프인지 아니면 스트링인지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스트링으로 저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했던 얘기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하지만 pandas는 우리한테 다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에 to date time 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보면 알겠지만 여기에 있는 이 df 인덱스 지금 여기에 날짜처럼 보이긴 하지만 날짜가 아닌 스트링으로 되어 있는 얘네들을 데이트 타임으로 바꿔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를 보려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인덱스라고 했을 때 여기 뭐라고 적히냐면 인덱스 하고 여기 스트링들이 쭉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 df 인덱스를 to date time 이라고 하는 애로 적용시켜 주고 나면 얘가 그냥 인덱스가 아니라 date time 인덱스로 바뀌어 있습니다. 데이터 타입도 date time 64 나노 세컨드 나노 세컨드 그 다음에 이름은 똑같이 데이트고 그리고 length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여기에 Frequency인데 Frequency는 none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바뀐 인덱스를 새로운 인덱스로 설정을 해 주겠다라고 하는게 여기 df set index 그리고 원래 인덱스를 데이트 타임으로 바꾸어서 걔를 인덱스로 설정을 하겠다. 하면 이렇게 해서 얘가 제대로 된 것 같죠. 그런데 인포를 보겠습니다. 인포를 보면 여기에 데이트 타임 인덱스 하면서 잘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df 인덱스 제로의 타입을 다시 보면 틀림없이 여기에는 데이트 타임 인덱스로 되어 있는데 얘는 안 바뀌어 있어요. 얘는 스트링이에요. 이게 왜 이러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데이터 프레임이 있는데 인덱스를 바꿔주겠다. 뭘 하겠다. 하면 얘가 항상 뭘 하냐면 새로운 애를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 df는 새로운 애여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뒤에다가 뭔가 말을 하나 더 넣어줘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in place equal true 그러면 얘는 새로운 애를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네가 데이터 프레임인데 지금 너의 인덱스를 데이트 타임으로 바꾸고 그거를 너의 인덱스로 해라 할 때 여기에 in place equal true 라고 하는 말을 넣어줘야 됩니다. 이 in place equal true 를 안 넣어주면 이 df가 새로운 카피를 만들고 걔를 df라고 불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하면 이제는 df가 겉으로 보면 모릅니다. 그냥 눈으로 보면 다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들어진 이 df는 이 in place equal true 에 의해서 만들어진 df이기 때문에 이게 타입을 보면 인덱스 0번의 타입을 보면 얘는 뭐 팬더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여기에 타임 스탬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df 인포를 봐도 얘는 타임 스탬프입니다. 타임 스탬프가 데이트 타임 인덱스입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트 타임 인덱스로 어떻게 바꾸는가 그리고 여러 가지 약간의 문제들이 생겼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봤는데 도대체 이걸 왜 하나 그냥 그냥 인덱스로 하면 안 되나 예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듯이 이런 애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df를 보면 이렇게 1084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log이라고 하는 것을 알 겁니다. 그러니까 i-log이 있고 log이 있고 그래서 i-log은 내가 몇 번째 row를 보겠다. 여기에 i-log 하고 예를 들어서 0번 이러면 이렇게 하나만 이게 1월 첫 번째 row의 애를 보여주는 거죠. 또는 0부터 2까지 하면 첫 번째 row 그 다음에 두 번째 row까지 얘를 보여주는 게 i-log이고 그 다음에 log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log은 실제로 내가 그 인덱스의 이름을 여기다가 써 줘야 돼요. 여기다 써 줘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다 2020년 1월 2일 이렇게 되면 1월 2일 게 나오고 얘도 1월 2일부터 2020년 1월 5일까지 1월 5일까지 라고 해봤자 4일 5일이 숫자가 없어서 5일이 아니라 10일까지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값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를 타임 인덱스를 만들어 놓으면 인덱스를 이해 말고 어떤 일을 할 수가 있냐면 여기다가 2020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020이 그 연도를 의미한다 라고 하는 것을 pandas가 알아차리고 2020년에 해당하는 전체를 다 가져오는 이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이 pandas에다가 데이트 타임이라고 하는 인덱스를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이러면 그냥 5월달 데이터만 다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그런 일을 얘가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할 거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example인데 거기 있는 걸 이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을 빈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만들어서 걔네를 price라고 놓고 그리고 우리의 df에는 지금 여기에 Close AAPL 그 다음에 Close GOOG에서 여러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하필이면 이 Close AAPL 2022년 2023년 2024년 데이터를 각각 받아다가 데이터를 하나로 묶어서 그걸 가지고 그림을 그려 보겠다. 여기 있는 애들은 여러분들이 데이터 캠프를 하면 거기에 설명을 들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그리면 이렇게 어떤 애는 2022년 어떤 애는 2023년 그리고 어떤 애는 2024년 해서 각 연도별로 데이터를 그리려고 할 때 여기 지금 보면 df-lock 하고 여기다가 year를 넣어줬죠. 2022년, 2023년, 2024년 이런 식으로 팬델스 가 타임 시리즈를 핸들필러 라인 흠 기능 때문에 굉장히 쉽게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 데이터를 이번에는 temp2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장을 시켜놓고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temp2를 다시 읽어오면 내가 인덱스도 잘 정해주고 이러면 여전히 인덱스가 또 스트링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되게 귀찮죠 사실은. 그런 귀찮은 일이 있으면 틀림없이 어딘가에 솔루션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read csv를 이번에는 temp2.csv로 내가 저장을 시켜놨는데 걔를 읽어올 때 어떻게 읽어오면 되냐면 그 date라고 하는 칼럼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죠. 그래서 그 인덱스 칼럼이 date인데 그 date라고 하는 그 인덱스에 date를 parsing을 해다오. 그래서 parse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분해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걔를 어느 부분은 연도고 어느 부분은 월이고 어느 부분은 데이고 이거를 알아서 구분해서 저장을 해다오. 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얘가 지금 우리 눈에는 똑같이 스트링이나 데이트 타임이나 똑같이 보이는데 얘를 그렇게 만든 애를 이번에는 df2라고 가지고 오고 그리고 dft의 info를 보면 인덱스가 데이트 타임 인덱스로 맞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것만 할 수 있냐. 근데 사실은 이제 뭘 할 수가 있냐면 df2는 여태까지 봤던 것과 똑같은 데이트 타임입니다. df2. 그래서 날짜를 보면 주식의 가격이 있는 날짜만 쭉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뭘 적용을 시킬 수 있냐면 df2라고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d라고 적었는데 이러면 데이터의 모양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아까는 1월 4일이나 1월 5일 날 데이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as frequency day는 이 날짜의 간격을 다 하루씩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1월 4일이나 1월 5일 날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는 나로 넘버 나로 넘버 하면서 오히려 더 망가진 것 같지만 아무튼 이렇게 주어진 데이터의 프리퀸시를 바꿀 수가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주어진 데이터의 프리퀸시를 바꿀 수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지금 하루하루의 데이터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얘를 월 단위로 보고 싶다 라고 하면 as e라고 치면 됩니다. 그러면 어디를 가져오냐면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가 데이터 레인지를 만들 때 m이 뭘 의미하는지 알았죠. m은 그 달의 말일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2022년도 6년이어서 이날도 2월 29일 그다음에 3월 31일 하면서 여기 이제 주식의 가격이 없는 날은 그날이 공휴일이었든지 그래서 아무튼 데이터는 없지만 매 말일날 가져온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매 일일날 한 달에 일일날의 데이터를 가져오겠다라고 하면 여기를 ms로 바꿔주면 이번에는 이제 2월 1일 3월 1일 4월 1일 5월 1일 하면서 여전히 데이터가 막 비어있죠. 그래서 이게 괜히 데이터가 잘 있던 애를 괜히 망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될 수 있을 텐데 사실은 어떤 옵션이냐면 이 b라고 하는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 b는 뭐냐면 얘는 비즈니스 데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비즈니스 month 이렇게 누르면 5월 30일은 망가졌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매 말일인데 그런데 그게 5월 29일 그러니까 5월 2일에 뭐냐면 비즈니스 데이인 그러니까 주식이 거래가 되니까 휴일이 아닌 날이면서 가장 마지막 날인 또는 비 이러면 여기 보면 2월 3일 3월 2일 하면서 비즈니스 데이면서 month 스타트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류는 있네요. 그래서 이 오류는 우리가 일일이 찾아서 고쳐야 되는 거고 그것은 비즈니스 데이이다 라고 하는 이런 프리퀸시를 바꿔줄 수 있는 옵션이 있다 라고 하는 건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본 거고 그 다음에는 이 데이터 프레임을 쉬프트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이 애플의 종가만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f2가 있는데 df2가 있고 그 중에서 Close AAPL만 가지고 와서 걔를 다시 df2라고 부리겠습니다. 그래서 df2를 보면 이번에는 애플의 종가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종가만 있을 때 이걸 가지고 그림을 그려 볼 수도 있겠죠. 여기서 예를 들면 내가 이거 가지고 그림을 그려 보겠다. 라고 하면은 그 종가를 가지고 뭐 히스토그램을 그릴 수도 있고 종가를 가지고 라인 차트를 그릴 수도 있고 하면서 아마 이 라인 차트가 이제 좀 더 의미 있는 그림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주가가 어떻게 움직인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많은 경우에 주식을 분석을 할 때는 주식의 가격 자체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거의 수익률이라고 하는 값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수익률은 지금 여기 있는 이 숫자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73달러고 그 다음날은 72달러고 하면은 73에다가 72였으면 약간 떨어진 거죠. 그리고 이게 72.3이었는데 그 다음에 72.9가 됐으면 약간 올랐고 그래서 이 약간 떨어지고 약간 오르고 이런 거를 퍼센티지로 표현한 것을 우리가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수익률에는 사실은 두 가지 종류의 서로 다른 수익률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캠프에서 설명을 한 거는 퍼센티지 수익률을 설명을 했는데 나는 퍼센티지 수익률이 아니라 로그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로그 수익률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일단 어떤 기능을 알아야 되냐면은 이 쉬프트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쉬프트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 DF2에는 지금 데이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쉬프트 했더니 1월 2일에 원래 숫자가 있었는데 걔가 하나 움직인 거예요. 어디로 움직인 거냐? 하나 아래쪽으로. 그래서 두 개의 데이터를 비교를 해보면 여기 1월 2일 날 데이터가 73.05였는데 쉬프트를 시키고 났더니 74.05가 1월 3일 날짜에 가 있고 여기는 나라 넘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쉬프트를 원하는 만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0을 하면 얘를 아래쪽으로 10칸 아래쪽으로 내리는 게 되는 거고 또는 반대로 얘를 마이너스 3 하고 쉬프트를 시키면 이번에는 아래쪽 3개가 없어지겠죠. 왜냐하면 모든 데이터를 위로 올린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쉬프트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하면 뭘 구할 수가 있냐면은 이 DF2의 이 클로즈 AAPA를 하나를 1, 여기 안 적어주시면 1입니다. 1을 쉬프트 시킨 얘를 가지고 내가 뭐라고 만들 거냐면은 예스터데이라고 하는 컬럼을 새롭게 하나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사실 에러는 아닌데 워닝이어서 이렇게 하면 DF2의 클로즈 AAPA를 내가 쉬프트를 시켜서 걔를 예스터데이라고 하는 애에다가 넣겠다고 하면 여기 있는 73이 여기로 왔고 여기 있는 72가 여기로 왔고 이렇게 하나씩 아래로 내려온 거죠. 이 상태에서 뭘 구할 수가 있냐면은 이 두 개를 가지고 내가 지금 선택한 이 두 개의 숫자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얘가 오늘이고 얘가 어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수익률을 구한다라고 할 때는 사실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여기 지금 73과 72인 것처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73 어제를 넣고 그 다음에는 여기다가 72 마이너스 73 이렇게 구한 다음에 여기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은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퍼센티지 수익률을 구할 때는 얘가 맞습니다. 또는 얘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하면 어제 분의 오늘 그래서 어제 분의 틀렸다. 어제 분의 72 오늘을 적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아까 쓴 식하고 똑같은데 내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식은 뭐냐면 그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73분의 72인데 그 앞에다가 자연 로그를 붙인 이 숫자를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한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로그 수익률이다 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보면은 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은 사실은 ln72 그리고 빼기 ln73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내가 여기에 있는 이 각각의 값에다가 다 로그를 취해놓고 이 앞쪽에서 뒤쪽을 빼버리면 그러면 그게 로그 수익률이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새로운 애를 하나 만들었는데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로그 수익률만 보겠다고 하면은 불을 일단 빼버리고 이 데이터 프레임 2에 클로즈 AAPL에다가 NP 로그라고 하는 함수를 적용시키면 얘가 데이터 프레임 이고 또는 이 시리즈인데 그 시리즈 값 하나하나에다가 다 로그를 취한 값을 보여줘요. 그 상태에서 굳이 얘를 쉬프트 시키는 게 아니라 diff 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diff 라고 하는 함수를 쓰면은 얘는 그 값의 차이를 구해주는 겁니다. 하나 쉬프트 시킨 애하고의 값의 차이 그러면 이게 로그 수익률을 구한 게 되거든요. 갑자기 너무 확 뛰어서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로그 수익률을 구하는 방법이고 이렇게 로그 수익률을 구할 수 있으면 얘가 1일짜리 로그 수익률이 아니라 내가 예를 들면 2일짜리 로그 수익률 3일짜리 로그 수익률 이런 애들도 따로 구하려고 하면 또 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다음번에 좀 더 로그 수익률을 구하는 것 그리고 두 개 이상의 데이터 시리즈를 함께 비교하는 것 이런 것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